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답을 못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겠지만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걸 만족하면서 회신에 감사하면서 알겠죠? 박수도 줘도 됩니다. 좋아요. 뭔가 이제 각 대변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굉장히 떨려서 말을 잘 못하고 있어요. 형 언니 뭐 엄청 좋아하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하, 원영 혹시 아예 그.. 처음 보시는 분 있어요? 대면을 처음 와본다, 아니요? 그렇죠? 아니 가끔 이제 거짓말이 그냥 막 손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추첨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추첨해서 선물 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예요. 진짜로? 하나, 둘, 셋, 넷. 그럼 막 손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실제로 보는 건 아예 처음인 사람이죠? 저거? 아, 저거. 아니 선물 안 준다니까. 여러분들은 요즘에 뭐 하면서 살고 계세요? 아, 흘러졌네. 멋있었어. 민혁이가 창의 성동상 보여준대요. 아프세요. 진짜 보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 3일에 한 번 명도하나요? 수염이 안 나서. 근데 밤낮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남자가 되었나 봐요. 저도 이제 어른이 된 거죠.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주 해야 돼요. 면도. 왜 박수 치시죠? 축하한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나는 한 번 길러볼까? 아까 박수 치신 분은 왜 이렇게 하시죠? 박수 쳐 놓고. 기르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죽여버렸다고요? 멋있을 거 같지 않아요? 나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나중에 하면 너한테 빠질걸? 아니라고 하겠지. 답답하라고 생각하겠지. 그렇지 말이야. 약간 사인을 하면서 뭔가 강아지의 기분을 알 수 있었어요. 박수 치면 쳐 놓아보고 강아지 시점이었어요. 무대를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직접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판타지야 팬싸긴 한데 최근 거 보여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저렇게 나면 괜찮으면 박수고 안 괜찮으면 그냥 안 괜찮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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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팬분들한테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주고 싶었는데 나도 차도 너무 떨어서 시간이 속 지나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는 또 2년만에 이렇게 오늘 매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자주 왔으면 좋겠고 오늘은 빨리 코로나가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인사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루타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안녕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안녕 좀 어색.. 아직까지 더 어색하긴 한데 조심히 들어가셔서 밥! 밥 챙겨 먹어요 꼭!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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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랑 많이 했어요 정말 이렇게 뒤에 적게 된 두 명 편 사인인데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좋고 계속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저는 어색하지는 않았어 다른 멤버들은 어색하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안 해석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런 거 제가 원래 낯가림이 좀 심한데 염배배냐 염배배냐 아무튼 뭐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낯가림을 잘하는 건가 싶어 흔냈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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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냈냈냐 데뷔를 한다고 그렇게 주신 것 같던데 그렇지 않겠어 안 잘 모르겠어 꽃 받았습니다 꽃 받았습니다 꽃 장미를 많이 받아요 제가 모으세요 로스 로스 맨 네 반가워 반가워 네 감사합니다 둘 셋 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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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박수는 시원하게 주셔도 됩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반가우면 손 머리 위로 고맙습니다 에버랜드에요 네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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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Let's go 내 곁에 8층 켜 스탠드업 지금 아직 멈춰선 곳 내 맞은 두 눈을 감고 내일이 오면 우리는 멀어져 지금부턴 모르는 척 해줘 Love and fast 오죽해야 할 일 전부 Love and fast Dancing with you 너와 걸음에 맞춰 We're on the moon 함께 merry-go round and around 웃어봐 눈부셔 느껴봐 affixion Car-liveur 꿈처럼 On and on and on and on and 또이 또이 그런 조명으로 get set 또이 또이 음악 소린 좀 더 크게 또이 또이 계속해서 춤을 춰 On and on and on and on and 또이 또이 밝아지려 하는 밤에 또이 또이 온몸으로 막아설게 또이 또이 밤새도록 춤을 춰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and 지금처럼 우리 눈을 보지 않게 대신 꿈쩍 못하게 안아줄게 baby 리듬 만도 빨리 끝이 끝이 멀리 선전 속에 찢겨진 다 너 하나네 아니 너와 나 처음 만난 척 세상 전부 다 그냥 속여버릴까 첫눈에 반해 yes so it's me 오늘 밤 내게 다가가치 Uh Hi there beauty show with dance once again Dancing with you Dancing with you, dancing, dancing with you Dancing with you, dancing, dancing with you Dancing with you, dancing, dancing with you Dancing with you, dancing with you, dancing with you 웃어봐 눈부셔 좀 느껴봐 affection Carlyver의 꿈처럼 on and on and on and on and Do it do it, 달을 조명으로 guess it Do it do it, 내 목소린 좀 더 크게 Do it do it, 계속해서 춤을 춰 on and on and on and on and Do it do it, 밝아지로 하는 밤에 Do it do it, 더 it, 언몸으로 막아 설게 Do it do it, 밤새도록 춤을 춰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and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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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t, we don't care we go away, We live our life 이렇게 오랜만에 회사 하니까 어때요? 아 좋다고요? 끝나고 밥 드실 거예요? 뭐 드실 거예요? 저장면인지 추천 한번 해줘요. 약간 날씨가 쌀쌀한데 문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으면서 포만감이 있고 살.. 뭐 상관없고 뭐 이렇게 맛있는.. 아.. 뭐였다고? 추운 겨울에 쌀쌀한데 세 번째인데 추운데 몸을 딱딱해지면서 포만감도 차고 아 잘 먹었다. 우리 잘 잘 수 있겠다. 아 내일 월요일 때 짜증 그나마 좀 덜 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 아하.. 아.. 뭐가 있을까? 어려운데? 삼겹살? 냉삼? 냉삼이래 민혁이다. 뭐 어묵탕? 야채 곱창? 야채 곱창? 야채 곱창? 야채 선언을 하고 나서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주헌이 형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이제 참석을 못 했으니까 이렇게 나마라도 저희가 팬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진짜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어.. 중간에 오랫동안 못 보기는 했지만 이제 또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자주 봐요. 오늘 진짜 첫 장이에요. 오늘 둘 다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무대.. 무대 해볼까요? 네! 네! 오 오늘 시작부터 흑각이 어색하네. 게으리 이제그런부터가 반전 너가 3등에 땡기땡겨 우리 좀부 싹컬 반전쯤은 다 미쳐 보다다도 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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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나고 안 날고 I'm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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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헛시 헛시 I'mma take you down I'm sorry, did I make you anxious? 너무 그래야 이렇게 적막한 곡이었구나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무대를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근데 환호석이 없으니까 사전 녹화하는 거 같네요 딱 현 분위기예요 이것도 더 차가워 여러분 눈빛이라도 느껴지는데 다음에는 또 환호성이 있는 무대를 같이 할 수 있겠죠 응원법 알고 있어요? 응원법 알고 박수 솔직하게 다 모른다 솔직한 사람이 위너예요 손들어주세요 나가 아니 죄송해요 농담 농담 오랜만에 맞았으니까 오랜만에 맞았어요 농담이요 아치의 장관 농담이요 영화 같은 아크릴 팬사이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몬스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작이에요 여러분 또 만나요 조만간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즐거웠어요 뱅소 뱅뱅뱅 먹어요 뱅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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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미루고 미루던 판타지와 대변 팬사인회를 정말 드디어 드디어 하게 됐는데 몬베베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으셔서 한마디를 못해서 말을 못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이리 와요 근데 나 그거 너무 잘 지켜줬어 나도 너무 고마운 거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이렇게 잘 지키다 보면 또 앞으로는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기억도 올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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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지켜주셔서 저희도 그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어쨌든 몬베베들 앞에서 러브킬러를 오늘 처음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오늘따라 좀 숨도 좀 차고 뭔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랜만에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멋진 모습도 많이 보여주려고 또 했기 때문에 아주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오늘로 기점으로 뭔가 딱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이제 만나나? 이제 우리 만날 수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물론이죠 또 시현이 형 뭐 할 얘기 없어요? 저도 오늘 아니 근데 그걸 재밌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어색해 어색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시작이니까 오늘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 앞으로 또 자주 대면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모든 분들은 또 저희가 또 화상통화로 피치먼스 하는 모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다음에는 꼭 대면으로 다 오세요 다 오세요 Let's get 네 너는? 또 돼야지 아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아크리판 없이 회원분들을 봤습니다 아 씨 오늘 아크리판이 살짝 안 들리지 잘 안 들리지 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일단 재밌었고 좀 빨리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좀 대화를 좀 하고 싶다 저녁 추천을 혼자 얘기하는 그 기분 아 아 밥 먹었어야 했는데 혼자 대답받는 기분 계속 있는 얘기에요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에 또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인사 드려요 다음에 또 남은 팬사에서 또 만나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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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머스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또 보자 고마요 안녕 만나자 공연에서 보자 공연에서 공연에서 어? 네? 주원아 빌려줘? 에? 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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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지 고맙습니다